와 북한이 보이는 카페 저 멀리 북한이 보입니다 그쵸 저 멀리 보이는 곳이 북한이에요 저쪽은 김포 저쪽이 북한 북한이 보이는 카페에 왔어요 우와 뭐야 이건가 어 번트엄버 번트엄버 로스터리 카페 로스터리 카페 우와 아 잠깐 이 앞에가 우와 이렇게 있어 봐 바깥에 조망하고 우와 저기 소가 우와 소냐 개냐 늑대냐 이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오늘의 반포 제작은 저기 파주 삼악산 카페에 왔습니다 아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100만 유튜버 가져와